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곳곳에서 추석특집 비대면 상품 판매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수용품부터 명절 선물까지 질 좋은 경기지역 상품들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수용품부터 명절 선물까지 경기지역 소상공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한창입니다. 추석을 맞아 최대 57%까지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는 추석특집 라이브 쇼핑 특별기획전으로 실시간 비대면 소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추석 선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에게 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뜻깊고 제가 함께한다는 것, 저 개그맨 윤석호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입니다. 경기도와 경기 컨텐츠진흥원이 선보인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소상공인, 마을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25곳이 참여하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마켓 경기와 경기도 주식회사의 착착착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우수 상품 중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등 70여 개 제품들이 판매됩니다. 비대면 소통 판매는 오는 10일까지 5회에 걸쳐 개그맨 윤석호와 방송인 김새로, 그리고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등이 진행합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경기가 좋아 경기도 추석 특별기획전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와 상권 활성화를 접목한 경기도양 문화 뉴딜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기획전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경기도 산화 전문기관 세 곳이 힘을 함께 모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추석을 맞아 스마트 스토어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경기지역 농산물 가공 창업 사업장에 우수한 가공제품 명절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경기지역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농가에서 제조된 강정 등 상품들을 판매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경기지 Shirley